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칸추리 형 전만입니다 저녁시간 이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벌써 이렇게 하루가 금세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같아요 느낌이 목요일인데 금요일 같은 목요일 오늘 목요일 날은 목 터지도록 술 마시는 날이었는데 아 좀 자제를 해야겠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어 주시 투자한다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끄럽고 좀 뭔가 재미없는 그 천만 오빠의 목소리 듣는다고 올 한 해 동안 진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자기 사랑하는 신랑보다도 어 진짜 어디 뭐 깐돌이 오빠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꿀보이 수단인데 어떻게 계속 듣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이 든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이라는 정이 생겼어요 1년 아 참 그래도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도 잘 헤쳐나왔고 싸늘한 가을 추운 겨울 참 장마도 지나가고 태풍이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여튼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깐돌이 오빠가 되도록 할게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잘하고 뭐 표적한 게 있겠어요 저도 일개 시민이고 이게 투자자이고 개미 개미 에어 개인 투자자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려고 합니다 투자라는 게 그렇더라고 무슨 지식적으로 높아가 또 뛰어나 가지고 무슨 하이퀄리티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다고 해 가지고 꼭 잘하는 것도 아니야 단편적인 지식이나 어 그런 뭐냐 실력 보다는 저는 그렇더라구요 보니까 일단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멘탈이 중요한 것 같아 하여튼 우리가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요 이게 정신 승리요 정신 승리 누가 그러던데 어느 분이 그 자식 자식 이라고 했지 아들 아들이죠 아들 아들 분이 그런 얘기더라구요 자식 분께서 자녀 분께서 그 깐돌이 오빠 깐돌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같이 진짜 정신 승리한 아저씨 같다 정신 승리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웃었습니다 제가 봐도 제 스스로가 정신 승리 하려고 매일매일 진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그 방심하면 주위에서 사탕 같은 존재들이 많이 와요 저한테도 왜 아니겠습니까 그걸 뿌리 치야 돼 뿌리 치고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어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입 없었습니다 그냥 휘식 날라갑니다 이거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 이에요 한순간이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되요 그 옆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상당히 힘든 힘든 게 이거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1월 15일부터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저도 솔직히 뭐 태어날 때부터는 뭐 어리버리 하면서 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얘기하고 저의 뭐 초심 저의 마인드 저의 끈기 의지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고 앞으로도 뭐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죠 딱 10년만 합시다 10년만 10년만 열심히 부지런히 해 가지고 딱 털어야죠 손 털고 이제 어 자유인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도 자유롭지만은 그 더 자유로운 그런 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 그런 깐돌이 오빠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요 코로나만 풀렸으면은 지금 좀 어딘가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남쪽 나라에서 방송하고 있을 텐데 이게 아직까지 추운 나라에서 방송하려니까 좀 힘듭니다 음 코로나 풀리면 여러분들 아마 여행 다니면서 합시다 아 저 밑에 가면 좋은 나라 많더라고 뭐 지금 발리 사실 분들 있더라고 발리 발리 다시는 물이 아미시님 같은 분들 얼마나 부러워 따뜻한 데 살고 있잖아 홍콩에 사는 도로시 같은 분들 홍콩 가면 맛있는 거 사줄 하나 모르겠다 홍콩 뭐 일본 일본의 그 허미경 사상 허상 잘 있어요 허미경 씨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이아물들 많아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의 글로벌 아프리카 없나 아직 아프리카야 뭐 베트남도 있고 음 캐나다의 우리 이상이 님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각은 잘 할텐데 쭉 둬도 하여튼 글로벌적으로 어 성장에다 투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제주도에도 계시더라구요 제주도 어 제주도에도 상당한 분들이 많아요 한때 제주도의 그 언니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잘 안보이네 요즘 어 성장에다 매도했나 하던 많이 안 나타나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같이 오면서 어 뒤따라 오고 옆에 따라오는 분들도 봤는데 아쉬운 건 그거에요 아 중간에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뭐 이탈 하신 분도 있고 뭐 탈락 하신 분도 있고 어 탈출한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구요 자퇴한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과 같이 오래 가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상 또 쉽지가 않더라구요 왜냐 자기의 소중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멘탈이 흔들리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이 돈은 한 10년 정도 안 쓴다 생각하고 모으면은 괜찮은데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살다 보면은 긴급하게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긴급하게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돈을 뺏어야 하는데 마침 하필이면 주가가 빠질 때야 이럴 때는 좀 괴롭겠죠 음 하여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여유 있는 자금을 갖고 하라는 거 여유 있는 자금 여유 있는 자금 여유 있는 자금을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 좋은 얘기 쓰셨네 우리 진주님 참 이쁘던 이쁘네 진주 음 진주 사실 진주 사시는 분인가 하여튼 이분처럼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중심을 음 중심을 잘 잡아야지 중심을 못 잡으니까 매번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냥 음 중심을 못 잡고 하니까 다 이탈하고 도망가고 그래도 중심을 잡은 분들은 최소한 10% 정도는 어 내가 보다 수익을 냈을 겁니다 수익 그렇게 못 낸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못 냈다고 해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제 뭐 1년 했어요 앞으로 9년이야 9년 장기전이잖아요 이제 재미있는 걸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경험이 오면은 여러분들 많이 잘 할 거야 앞으로 대응을 잘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다 9주 3월 어떤 방식으로 더 해야겠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생겼을 거라고 기준 룰이 생겼을 겁니다 9주 3월 저는 항상 너무 올랐다고 좋을 게 아니야 좀 떨어지면은 조정 받으면은 다시 또 기회 준다는 생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도 기대되는데 아 글쎄요 1월 달에 과연 그렇게 많이 떨어질지 안 떨어지면 봅시다 지금 우리 뭐 홍라인 홍여사의 권이 좀 가장 거림직한데 홍여사 권하고 지금 중국의 시안 권도 그렇고 몇 개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삼성전자를 막 피피하게 만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보니까 지금 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잘 오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좀 힘들더라도 한번 서로 간에 협심해 가지고 합심해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봐요 아쉬운 거는 이분처럼 총알이 너무 없어 총알이 역시 총알이에요 총알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막 사서 모으고 모으고 하면 되는데 아 총알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팀이 시간 있을 때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든지 열심히 생업에 종사해 가지고 더욱 더 시드머니 확보하는데 혼신을 다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특별히 해드릴 말은 없어요 제가 없는데 그냥 그 말밖에 없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네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같이 한번 깐돌이 오빠랑 한번 멀리 가보자고요 일단 저녁 준비 잘 하시고 저녁 시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나중에 저녁 시간대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